Hi everyone!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발음기호 공부하는 엘리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발음은 응 하는 발음인데요. 자, 이 발음기호도 아마 처음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는 약간 귀 모양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알파벳 N 모양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N처럼 이렇게 갔다가 꼬리를 길게 늘어뜨려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응 하는 발음기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발음은 목구멍의 공기를 혀뿌리로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발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목구멍의 공기, 이 안쪽에 되겠죠. 여기를 혀뿌리로 이렇게 막는다는 느낌. 즉, 이쪽에서부터 소리를 낸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에서 공기를 내보낸다라고 하는데 어디로요? 코 위쪽으로요. 응 하고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이랑 응, 응, 한 번 더 응, 응, 네, 이쪽에 살짝 울림이 있어야 돼요. 코 위쪽으로요. 자, 이 발음은 우리 받침으로 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앞소리로는, 즉, 첫 번째 나오는 소리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소리가 나는지 단어를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반지라는 뜻의 ring입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sing, 노래하다 라는 단어지요. 자, 연습할게요. 자, 다음 단어는 song, 노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에는 웨딩 하면은 결혼 또는 결혼식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워, 에, 드, 이, 응, 웨딩, 웨딩. Very good. 자, 다음은 think, 무엇을 생각하다 라는 단어죠.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이 발음 우리 기억나나요? 혀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해 볼게요. 드, 이, 응, 크, think, think. 네, 여기 끝에 보면은 응 발음과 크 발음이 두 개가 같이 오죠. 여기만 다시 한번 같이 연습을 해 볼까요? 어떻게 됐냐면 응, 크, 응, 크. 네, 이런 식으로 끝의 소리로 오는 경우가 아마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다음 단어도 바로 연결해서 연습해 볼게요. drink 하면은 무엇을 마시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연습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드, 르, 발음 르 로 이어서 우리 이중모음, 이중자음이죠. 이중자음 같이 연습할게요. 드르, 이, 응, 크, drink, drink, drink. 한 번 더. 드르, 이, 응, 크, drink, drink. 네, 너무 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해줬고요. 선생님과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해요. Bye, everyone.